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 사람 박살내는 건 내 전문이지 물론 내가 내킬 때만 아침부터 그 시계 좀 치워라 거슬리니까 왜? 점심은 뭐 드셨어요? 이딴 말 기대하고 나한테 온 건 아니지? 아 잠깐 또 훈련이니 작전이니 시킬 거라면 다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관리자라고 해서 훈계하거나 쓸데없는 계획 세울 생각은 하지 마라 난 남의 말은 안 듣거든 형씨 궁금하지 않아? 그 시계 안쪽이 어떻게 생겼을지 말이야 농담이야 왜 몸을 떨고 그래? 우리 사이의 긴 대화는 필요 없지 주먹으로 하는 거라면 모를까 그래 한 대 맞고 싶다는 거지 딱 기다려 몸이 찌뿌둥하던 참이었어 내려 부수러 갈 시간이다 길게 끌 거 없어 바로 간다 뭐야 뭐 먼저 간다 어떠냐 쉽네 뭐야 언제 으깨졌냐 너 왜 뿌듯해 보이냐 내가 해낸 건데 열받네 내가 딴 놈 보내라 하지 않았었냐 뭐 이 정도에 좋다고 희죽거리고 싶진 않아 흥 보여? 마구잡이로 때려 부숴놨지 진정 이거 진짜 열받네 형씨 여기서 안 끝낼 거지?